2차장 명절하고 표현해 이런 체제 같은 걸 이겨낸다 외국에 투자한 3분의 1만 한국으로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취업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와 청년의 취업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걱정을 제일 하는 것은 롯데가 이게 일본 기업 아니냐 일본으로 쿠프가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롯데가 한국 기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기업입니다 이 삼성 세운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실패했죠 갤럭시 세븐 또 실패했죠 이재용 폰 실패했죠 지금까지 상생협약 때 지킨 사인한 것들 하나도 안 지킵니다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소기업들하고 합의한 약속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동민 회장이 국내 투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많구나 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더욱더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마을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경우는 더욱더 일자리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